수키, 수아 언니, 하람이 하루나찌 시윤이, 우리 수연 언니, 션이 저희, 우리는 빌리! 고양이? 아니야! 여행이세요, 점점이세요? 여행이에요. 빌리는 여행을 갔던 걸로. 여행이에요. 고양이가 없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고양이 편의점 가신 걸로. 실비를 먹고 있겠네요, 지금. 컴온 마이, 옹작새. 고라파독 닮았어? 저요? 수라파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라파독? 근데 다 수잖아요. 제가 고라파독 닮았나요, 혹시? 근데 뭔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오리 맞죠? 닮았나요? 고라파독이 어떻게 올더라? 고라! 어떻게 오나? 하라! 고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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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라고라! 자, 사실 이 사투리에 빠져서... 그러니까요. 수아씨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투리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제가 가끔 수연이가 쓰는 것도 막 따라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충청구 사람이어서 사투리를 가끔 써요. 아 그려? 네. 그려. 그려 많이 쓰잖아요. 뭐, 아 뭐야? 이거 많이 해요. 여. 여를. 제가 여를 많이 쓰는데 수연이는 무뚝뚝한 사투리인데 그게 조금 설레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래서 팬들도 사투리 하는 거 좋아하실걸요? 맞아요. 저 팬분들이 사투리를 많이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해주세요. 한 번. 뭐, 아니요. 어디 가는데 아, 나 수연이 마음속 가고 있는데 하아... 그래가면 엇갈린다, 아이가? 나도 마음속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를 아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랬는데 이 뉘앙스가 좋은 거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시 행시, 엔행시로 모자로 끝내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모! 뭔데? 나한테 또 행시 행시 엔행시 시키는 거가 자... 자, 그러면 됐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나? 완벽했다 leading the piano Two- Baby-Bone-S 둘- 所以 이 노래는 이 노래가 엄청 미스마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아리 맞은색으로 해외는 극시생활 희생활 예의 하루랄 1, 2, 3, 2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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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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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직 한 명 남았습니다. 다음 레버 빌르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이 위험해 Are you free going baby? 내부 준구가 참 도대체! Are you free coming baby? 무얼에viamente! We're free! 너놀이같이 푹신한 밤을 보내기를 난이! 왜 그래? 정신이 필요한 참여 무리 펭상 보여줬기 무리 펭상 준비되시면 치킨씨가 한번 시작을 외쳐주세요 네 네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 에스니키아 라스 발라브라테 라스 잠시만 언니 뒤집어 어떻게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민호 해야죠 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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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 이츠이라고 하는데요 성함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휴대폰을 가져가버렸네요 인이 언제부터 해볼까요? 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알죠? 제가 들어보고 환호하겠습니다 바나나 에이 잠깐만 저 개인계 하나 또 준비하셨다고 개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소리가 있어야지 더 완벽해지는데 이게 고물을 파는 트럭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안내 음성이 있어요 세탁기 삽니다 근데 이것도 수연씨 그거랑 같이 들어야 되는데 고향이 대구여서 네 네 근데 대구 집에 저희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보면 네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 검이빵 섭니다 아 이게 또 근데 그거 1번도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1번도 하던데요? 네 3번째 이렇게 완성되면 돼 서울 대구 일본 아 수지야 치킨 진짜 박명 BC가 무서워해가지고 미안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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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것도 없던 사실 정도 문화에서 치킨 돌리는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요 멤버들이랑 함께여서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말이 내가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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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인데 도라이모 아 아 아 아 이슬이 선대 옷을 할 수 있어 이거 노란색 어 친구야 친구야 라고 부른 거 아니지 아니야 아 그럼 그냥 친구 선대 옷을 할까 친구야 나랑 같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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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의 메인보컬 파워보컬을 맡고 있는 하람입니다 아 간단하게 그냥 한 소절 정도 느낌을 꼭 봐주실 수 있어요? 아 두 박자 쉬고 아 두 박자 쉬고 어 좋아 세 반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넷 You never stand the legs on me 베이비 아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신인이야 아 5년 차 아니야 5년 차 쟤가 끌림을 당하고 있어 아 숙여 봐요 숙여 봐요 어 아니 아 자 자 진짜 안 멈춰 후 후 왜 뒤속 돌아도 안 크냐고 와 야새가 핀 난다 아 야새가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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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었죠? 아니 근데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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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연규 씨 좋다! 골! 골똘히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짜! 짜증이 나네? 이거 진짜! 기! 기대된다!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딜리의 Snow in Night! 그렇죠! 많은 사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윤 씨도 모델 활동 하셨잖아요 치킨 씨도 모델 활동 하셨고 호즈 표정 연기 혹시 아! 저희들 타야 할까요? 일본 하이팅식으로 할까요? 하이팅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아 찰칵, 아 찰칵, 아 찰칵, 찰칵, 찰칵 다시 믿어 있어! 이 노래 뭔데요? 저희가 항상 생일 때 선물 찍을 때 근데 사진 찍자 하면 5, 6, 7, 8, 아 찰칵, 아 찰칵, 아 찰칵, 찰칵, 찰칵 진짜 노래가 좋아요 좋아요 아 죄송합니다 명량캐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 명량캐로 하나, 둘, 셋, 넷 아 찰칵, 아 찰칵, 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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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찰칵, 아 찰칵, 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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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 잠시만요 저 변신 한번 하고 올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캠 네 지금까지 생일이었던 다음캠이었고요 하나, 둘, 셋, 오픈 뭐가 달랐는데요? 오! иц 하나 더! 두 개 있습니다. 호다 런! 더! 호다 런! 자기 전에 이러고 자요? 네! 그렇게 자요! 아이 진심! 제사게임 냉장고 감짓밥 감사합니다 가끔 냉장고 상비자 3위다 아아악! 아악, 아악! 비키니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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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2위 3위 우리의 전투 두 분의 숙성은 없습니다 혹시 둘이 별자리 똑같지 않나요? 하나 둘 셋 염소 자리 메에에에에에에엘 그러면 염소주 염소주? 염소주 괜찮아요 염소주 메에에에에에에에에엘 염소즈 레인드 메에에엘 염소주 메에에에에에에에 염소주 메에에에에에에에 disconnected 엽소주 메에에에에에에에엉 염소주 메에에엉 염소주 메에에엉 염소주 메에엉 대기실에 뀨 하고 나타난 원영 성훈입니다 위로? 날아가자! PRO 집중! 시윤 시윤이! 시윤 시윤이요? 긍정 에너지? 긍정! 시윤! 더워! 더워! 아야야야야야 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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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엔화이트 툭툭 바로 머리 빠지네 수현 수현 대구! 내일은 수현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깨알 홍보까지 보컬 노래 발라드 리프팅 바람 바람 문수와라는 문수와문수와 뭐지? 문수 글자수 얘기해도 돼요 문수와문수와 뱃싱머신 프렉티스 분위기 메이크업 대글자야 원밀리언 멋진 안무 그런 느낌이에요 퍼포먼스 꽤 얼마 안 남았어 하루나 하루나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 왜 이렇게 뭐야 뭐야 두둥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네 잘 좀 말려 하셨다면 뱃싱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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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 안 돼! 아 지금? 너 너무.. 정말 진짜로 버렸어 개인기 있습니다. 저희 문수아 씨가 할 겁니다 이건 되게 짧아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날드 덕 선배님 도날드 덕? 네, 도날드 덕 선배님 모든 게 다 선배님 하나, 둘, 셋 크으으으으으으윽 도날드 덕 선배님 부족한가요? 저, 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조금 무조건, 조금 무조건. 도라에몽 선배님을 해보겠습니다. 때려면 헬리콤 타워! 와우, 귀여워. 오! 둘이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상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음, 그거 아니야! 더 해봐! 좋아! 오, 좋았어. 귀여워. 어이, 세워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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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롱! 픽업 픽업! 에이, 에이. 왜 안 해요! 에이. 에이, 에이. 어우, 빌 왜 안 해요? 에이, 에이. 이거 조작이다 조작 잠시만요 저 진짜 할만 있어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잘하긴 하더라고요 구독 방지위원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세요 스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보라니 소리 할 줄 알아요 보라니 저 못참지 그리고 유물이 났어 났어 유물이 났어 났어 더 쉬었죠 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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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날아가자! D.R.O. 집중! 예! 스컬! 가보자고! B.L.E. B.L.E. 랑해! 빌리가 어떠네! 빌리가 어떠네! 빌리가 어떠네! 랑하나! 빌리! 빌리빌리! 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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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맛은데 고마워요! 2. 2. 2. 1. 3. 재밌어! 다다다다다다다. 4. 제 별명은 양념 먹냐, 만두냐, 만두, 삐진만두, 그.. 참 깜짝 놀랐어 메인 래퍼 수아씨의 입덕자리입니다. 우는주의 메인 래퍼인 저 샌디와 함께 크리스타인 랩배트를 펼쳐보면서 샌디가 랩배트를 하기는.. 제 랩 담당 정세훈을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오 마이갓, 오케이. 좋아요, 갑니다, 갑니다. 샌디 갑니다! 드롭 비트! 내가 좋아하는 비트에요, 컴온. 저 먼저 가요, 저 먼저 가요. 저 먼저 갈게요. 랩 담당, 오케이. 너는 빌리의 메인 래퍼 수아, 너는 빌리의 메인 래퍼 수아. 아이돌라디오에 참 나왔구나. 비행위의 무대는 정말 멋져, 우아. 우리 가고 세계로 출발! 오! 시덕다. 시덕다. 컴온, 들어와요. 컴온, 들어와요. 남다른 각오, 아이돌라디오. 나는 단단한 각오, 마치 돌. 샌디제이, 센스 넘치는 샌디제이. 름 름한 디제이, 름 디제이. 과 함께해서 행복하오. 여기는 아이돌라디오. 오 많이 받으소. 고! 와! 진짜. 진짜. 너무 예뻐. 좋은 배틀. 아,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엄마미, 크리스마스. 엄마미, 크리스마스! 여행 real. 누나 continued. 지금, negativityEL! 미니스, 미니스, 미니스! 흐흐흐, 흐흐, 게임이, 크리스마스. 레이쿠라, 게임의 패스. 프리스, 게임의 패스. 미니스, 게임의 패스. 똑같은 거 같은데? 빌람마 힘이 컸다! 맞아요! 옆에 수연 씨가 수영선수축도 출신이래요 그래서 수영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삐게 드릴게요! 오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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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바다다! 표정이 정말 편해 보여요 와, 자유형 네, 자 배영 가능해요? 배영! 배영! 배영 가능합니까? 배영 가자, 배영! 배영을 쏘아 조경, 조경, 조경! 조경하면 고수인데! 와! 와, 이상하다! 삼각형, 삼각형! 삼수, 삼각형! 삼성! 와! 와! 미쳤다!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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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크문에 일어납니다 미쳤다! 미쳤다! I'm so sorry. 벌칙 존으로 이동해서 벌칙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벌칙은 달에게 다 부분 안무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누가 대답합니까? 죄송합니다. 갔다 갔다 갔다. B. C. C. 김진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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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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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 문 못 장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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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어! 와! 문이 어떻게 열렸어? 와! 문이 어떻게 열렸어? 잠겼는데? 이거 한 번만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교관님 저희는 왜 한 번 봐주는 거 없으셨어요? 조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분명 문을 잠궜는데? 아! 아니면 한 명이 여기 앞에 서있자. 어때? 제가 이렇게 지켜줄게요. 언니 지켜줘요? 아싸! 자 우리 이어가 갈게.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졌지? 언니는 어디 갔지? 이거 오징어 게임 아니지? 아니 지켜줘요? 아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너무 추워. 더 걸립니까? 아 죄송합니다.. starts playing 역시 끝번째는 빌리지! 저의 슬로우먼스에.. 오! 슬로우먼스! 진짜 슬로우먼스에 이네! 너무 멋있어! 오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내 나를 흘러비오라가 너의 속에서 웃음도 내게 들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어 너무 멋있어! 눈을 맞추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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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축구 선수가 되어서 결승골을 넣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세레모니 입덕자를 한번 세레모니 입덕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GM 나올거에요 오 좋죠 지금부터 과몰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갑니다 하람 선수가 골골을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슛 악골! 악골입니다! 네! 오빠 보고있어? 밝힙시다! 어떻게 하다가 abonnement에 어떻게 치킨이 떨어졌어? 치킨이 떨어졌어 치킨으로 올라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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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봐드리려고 했지만 벌칙존으로 이동해서 벌칙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기상 메리 크리스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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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아 치킨씨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션씨 벌칙 당첨입니다 벌칙 안경을 춥다고 하니까 네 춥다고 하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둘씩 선택할 기회를 드릴까요? 어떤 거 선택할까요? 나는 왼쪽 게 괜찮다 저도 왼쪽 거 나는 안경이 괜찮다 안경도 멋있어 이것도 흑엿사고 만들어드려야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션씨 받아주시고 하나 둘 셋 찰칵 귀엽다 귀엽다 좋아요 좋아요 귀엽다 저도 한번 오케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양양양양 좋아요 잘하네요 우와! 어떻게 해도 이게 이상하네 하하하하하 궁률 찬ت 가장 서울을 넘치는 멤버는 썸미 됐래 치루기에 불러 연기 any milk 소리는 율뿐 수원님! 탈락수! 왜 이래? 왜 이리 왔어? 왜 이리 왔어? 왜 이리 왔어? 왜 이리 왔어? 알 것 같아.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매력은요. 목소리! 목소리! 아기왕이 시윤이. 아앗! 뭐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악의 새삼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사정! 구독, 좋아요, 알림... 사정! 구독, 좋아요, 알림... 사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